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그 출산율 문제가 지금 하락해서 참 문제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아무리 예산을 쏟아붓더라도 출산율이 이렇게 반등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신문기사를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조금 더 많이 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일본의 출산율하고 한국의 출산율이 격차가 아주 크네요. 이게 흥미로운 것은 양국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비슷하고 여러 가지 닮은 꼴이 많기 때문에 출산율의 하락 추세라든지 하락폭이 유난히 어떻게 일본에 비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그렇게 심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세 반전이 가능할까 추세 반전이 가능할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출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 그러면 해법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정부가 내놓는 여러 가지 그런 대책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뭔가 일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지만 잘못된 진단에서 잘못된 처방이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테이블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국과 일본의 합계출산율 추이입니다. 통계청하고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작성한 건데 이 하단에 있는 합계출산율은 위에 설명된 것처럼 가임료성 한 명이 평생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하수고 대개 출산대책 같은 것을 우리가 검토할 때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일종의 기준이 되는 지표가 합계출산율이거든요. 그런데 이 합계출산율이 2017년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일본이 1.43명 한국이 1.05명이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추세도 내려가는 거지만 훨씬 한국이 좀 가파르다고 보거든요. 0.78명 그리고 일본은 1.27명 일본은 인구가 그래도 1억 명 이상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마 70만 이상 정도의 신생아가 나올 겁니다. 한국은 지금 24만 명 정도 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격차가 합계출산율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중앙일보에 기자 두 분이 쓰신 기사를 좀 잔잔히 읽어봤습니다. 한국 출산율 2배 일본의 차원 다른 대책 이제 언론이 하는 건 상당히 새로운 것을 그렇게 구독자들에게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대책을 일본이 실시한다. 여기 이제 솔깃하지 않습니까 또 앞에 제목이 국민의식부터 바꾼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지난달 일본 도쿄 신주쿠 교회 내 벚꽃축제는 어린이 동반 관광객을 위한 전용 출입구가 마련됐는데 그러니까 아마 전용 출입구 엔비가 이렇게 재임하고 있을 때 기업인들 특별 그런 공항 같은 걸 이용하는 그런 익스프레스 라인 같은 걸 설치했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린이를 동반한 그런 고객들에 대해서는 전용 출입구를 제안하는 이런 어린이 패스트트랙 이런 게 이제 기사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는 어떤 대책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 차원이 다른 대책에는 일본은 아동수당을 고등학생까지 지원하고 사회인식 변화를 강조한 덕 한국에 없는 정책을 내놨다. 그런데 저는 이제 경제학으로 젊은 날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식 변화를 통해 가지고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그렇게 쉽겠느냐 이제 한 개인이 내릴 수 있는 장기적인 그런 의사결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이를 몇 명 낳을 것인가 언제 낳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의식 변화 인식 변화가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를 몇 명 정도 낳을 것인가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뿐만 아니고 경제적인 유인 경제적인 동기 경제적인 여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 나오네요. 일본의 출생아 수는 79만 명 되네요. 크 많네요. 한국은 24만 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참 일본의 고민하고 한국의 고민은 근본적으로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차원이 다른 전출산 대책에는 남성 육아 휴직 학대 방문 육아 도우미 사업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제가 이제 오늘 방송에서 이 주제를 다룬 것은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떻든 간에 국민들에게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뭔가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돈을 좀 더 주면 애기를 더 낳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본이 얼마나 돈을 지불하는 걸 보게 되면 일시금은 42만 엔에서 지난달부터 50만 엔 485만 원으로 그러니까 신생아가 출생하게 되면 485만 원을 받고 그다음에 1인당 월 1만 엔 3세 미만 원 1만 5천 엔씩 중학교 졸업 때까지 주고 그 기간을 아마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제 늘리는 모함입니다. 한국은 0세 월 100만 원 1세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불하고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동 숙량이 있지만 지급기한이 만 예산이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왔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일 간의 같은 소위 합계 출산율 격차 저는 많은 사람들이 참 이야기를 잘 안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산을 결정할 때 출산을 행하는 부부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 가장 장기에 걸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할 거란 말이죠. 이거 보시게 되면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세직 교수 5년마다 1% 하락법칙 이거를 주장하신 시카고대에서 훈련 받으신 분이죠. 이게 이제 장기성장률하고 추세장기성장률인데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김영상 대통령이 재임할 때 경제성장률이 평균 6에서 7%를 유지했고 김대중 때 5에서 6% 노무현 때 4에서 5% 이명박 때 3에서 4% 박근혜 때 2에서 4% 문재인 때 1에서 2%지 않습니까 김세직 교수의 가장 핵심 주장은 어떤 정권이 등장하든 좌가 등장하든 우가 등장하든 간에 5년 털로 성장률이 1%씩 계속 평균적으로 하락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출산에 관한 의사결정에 반영할 거라고요 이런 추세가 앞으로 더 나아지겠냐 이야기죠 나아질 수 있으면 저는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나아질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는 거죠 출산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니 무언니 하더라도 경제적인 여유나 경제적인 안정인 거죠 괜찮은 직장이 제공될 수 있느냐 주거환경이 확보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확신이 주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문제는 그냥 돈을 얼마를 줘 가지고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그건 그냥 일종의 그냥 말은 그냥 땅에 그냥 물 붓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보시게 되면 그래도 국정연구소 가운데서 공신력이 있는 곳이 한국개발연구원이니까 KDI의 장기경제성장률을 보게 되면 가장 위에 붉은색이 생산성이 연평균 1.3%씩 이렇게 향상될 때 그다음에 중간에 이런 푸른색은 1%씩 향상될 때 그다음에 생산성이 향상이 없을 때 이제 회색이지 않습니까 그럼 생산성이 향상이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놀고 먹는 사람이 줄여야 되는 것이고 예산에 의존해서 그냥 공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줄여야 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생산성이 떨어지거나 효율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낼 수 있느냐 우리식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관련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든 그다음에 그냥 중간 시나리오든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든 간에 모두가 2023년부터 계속해서 나라의 성장률이 그냥 내리막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하든지 간에 지금껏 그래왔고 지난 20년 넘게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20년 넘게 이렇게 내리막길 가는 겁니다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지갑에 들어오는 돈이 계속 줄어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대개 젊은 부부들이 알 거라고요 알기 때문에 이게 그냥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 대단히 힘든 거죠 대한민국이 구조조정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반영이 안 됐지만 이제 정치적으로도 그냥 선거도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여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선거가 엉망진창이면 체제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그 체제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놀고 먹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편익을 많이 주는 쪽으로 나라가 가겠죠 그럼 위기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비관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이거를 다 젊은 분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을 할 거라고요 개론을 하기도 쉽지 않지만 개론 이후에 아이들을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공교육이라는 것이 영어훈련 하나 제대로 여러분들 갖춘 상태로 아이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모든 비용을 다 부모가 다 교육비를 다 감당해야 되는 그게 구조조정이 아주 전형적인 사례인 거죠 그걸 바꿀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수십조를 쓰고 수백조를 쓰더라도 그냥 언땅에 오줌 누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게 박세직 김세직 교수가 추세선 5년 털로 성장률이 1% 낮아진다 그리고 KDA의 장기 성장을 이렇게 합쳐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저출산이라는 그런 추세를 우리가 반전시킬 수 있겠느냐 저는 굉장히 해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한국 사회가 구조계획과 같은 부분에 성공을 해가지고 역동성을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으면 가능한 거지만 지금 정치판에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것이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되겠나 이렇게 하자면 이런 장기 추세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장기 추세를 보게 되면 그 나라가 얼마나 역동성을 유지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너무나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장기 추세선 중에서 또 개인이 또 잘 되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겠죠 그러나 평균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시갑이 가벼워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희들이 청년기에는 나라가 항상 이렇게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전하리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종류이라면 의심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아이도 놨고 그냥 앞방 보고 열심히 뛰어서 애들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내려가는 추세가 너무나 완년한데 거기서 애를 낳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부양을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경제를 재건하고 국가가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사회 모든 분야에서 무임성자 공짜로 먹고 사는 사람 숫자를 줄이고 세금 부담을 여러분들 가볍게 하고 친시장적인 정책을 추세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 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정부 역할을 훨씬 더 강화하는 쪽에 줄을 서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태도가 결국은 선거에 반영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이렇게 비관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런 추세선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추산율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좋은 시절이 많이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좋은 시절이 계속 연장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뽑거나 그런 정당을 선택하거나 그런 정책에 여러분들 지지하는 사람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만 나무랄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선을 보였던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한 2권 3권 4권이 출간이 되고 이제 5월 30일 날 2022년도 지방선거를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권이 출간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이 되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가가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국가를 이렇게 복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김남국 씨가 이 코인 한 거래를 보게 되면 2021년 또 11월과 10월 무렵에 대량 거래를 했고 위믹스 수십만 개가 거래소를 통해서 개인 그런 지갑에 이체된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동시에 또 대형 거래가 있었던 것이 2022년도 2월하고 3월 사이입니다 그 기간은 대통령 선거가 2022년도 3월 9일에 있었기 때문에 대선 임박해서 대규모의 위믹스 코인을 거래한 그런 거래 내역이 밝혀져서 많은 사람들의 의구심을 자아냈는데 그 당시 아마 수행실장 역할을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김남국의 코인 거래가 대선 직전에 집중적으로 거래가 됐다 어떤 한 분이 나는 정말 허탈하다 그런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글을 쓰신 분은 좌파색지가 강한 프레시안의 정기적으로 글을 쓰는 정희준 집행위원입니다 부산 관광공사 사장을 지냈고 동화대 체육학과 교수를 지낸 분이니까 성향 자체가 다수 친 더불음 유당 쪽인 그런 분이죠 이제 제가 우연하게 이 프레시안 잡지에서 이분이 이제 정기코너를 갖고 있네요 글을 정희준의 어퍼컷 0.73% 대통령 선거 직전에 수행실장이었던 김남국이 코인을 집중 거래했다고 허탈감이 몰려왔다 이런 내용이 이제 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5월 18일 날 실렸기 때문에 꼼꼼히 한번 읽어봤습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집중적으로 코인을 사고 팔았다는 시기가 2022년 또 2월 말 3월 초라는 말을 들었을 때 뇌의 길을 의심했다 2월 말 3월 초라고? 바로 0.73%의 득표율 격차로 승부를 가른 대선 직전이다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지난 대선 일자를 검색해 확인까지 했다 맞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 날 치러졌다 많은 언론이 이미 보도한 대로 김남국 의원은 대선 한두 달 앞두고 집중적으로 코인 거래를 했다 그 액수가 수십억 원이다 지난 1년간 그 횟수는 수천 번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을 정희준 집행위원이 정치의 뜻을 가진 분이겠죠 올렸기 때문에 0.73% 득표율 격차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또 동아대학교 체육학교 교수를 지니고 있으니까 정치의 여러분들 꿈을 가지신 분이지만 또 동시에 어떻게 보면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재명 직힘이 대선 직전 돈벌의 혈안이 된 수행실장 이재명 후보가 왜 간발의 차이로 졌는지 알겠다 후보 수행실장이란 자가 그 절박한 시기에 코인으로 돈벌의 혈안이 되어 있었으니 이길 도리가 있겠나 내가 얼굴도 한 번 본 적이 없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월수금 아침 서울 부산을 비행기로 오가며 후보의 정책 홍보 유튜브 방송을 할 때 후보의 최척근이란 자는 자기 재산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허탈감이 몰려온다 오늘 이 주제로 방송을 다루기로 한 것은 여기 계시는 정희준 전 동아대학 체육학과 교수를 지냈고 부산관광공사 사장을 지냈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위해서 뛰었던 분이 부레시안에 올린 이 글을 읽다가 그냥 떠오른 생각이 있어 가지고 참 여러분 이게 이제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참 한국 사회를 몰랐던 한국 사회를 많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저도 이제 먹고 산다고 다른 것에 그렇게 신경을 쓸려가가 없었으니까 이리저리 그냥 바쁘게만 뛰어다녔죠 그런데 참 그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선거 공정성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뛰면서 한국 사회가 정말 내가 모르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구나 그 사실에 대한 사람들의 그런 그 사실은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일어난 거 일어난 거를 그냥 뒤집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가든 아니면 사회의 공동체 이론으로 살아가든 간에 일어난 사실을 받아들인 것은 그냥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그게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그냥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그걸 뭐죠 은폐하고 그걸 호도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팩트라는 것 사실이란 것은 범죄를 저질렀으면 저지른 것이고 범죄를 저질러지 않았으면 저질러지 않은 거잖아요 저지른 같기도 하고 저지르지 않은 같기도 하고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참 이런 친민주당 계열에 계시는 이 지식인들이 0.73%의 대선에서 김남국이 코인을 해가지고 마땅히 왜 졌는지 알겠다 김남국이 코인을 더 열심히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이기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공병호 tv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는 전국의 모든 선거구 가운데 10군데만 사전투표 조작을 안 했습니다 그 10군데가 동해시 그리고 경상북도의 경주시와 포항시 남부를 비롯한 9군데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조작하지 않는 지역을 고르라 이렇게 하면 10군데입니다 강원도 동해시하고 경상북도 9군데 10군데는 관내 사전투표에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편투표는 다 손을 댔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왜 간발의 차유를 졌는지 알겠다 김남국이 코인 투자가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가 진 게 아니고 사전투표 여름 참가율이 지나치게 높으니까 이 선거 부정을 기획한 사람들이 좀 방심을 한 거죠 방심을 해가지고 첫 번째는 전국적으로 조작값 수준을 많이 낮추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이유인지 모른지만 경상북도에서 조작값이 5%대로 현재이 낮고 또 경상북도에서는 9군데에서는 관내 사전투표가 전혀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추측하건대는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여러 여러분들 전산장비 가운데서도 투표지 분류기가 많이 사용되는 것 같고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는 다르게 그렇게 손을 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상북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화끈하게 여러분들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조작을 했는데 관내 사전투표만 경상북도 평균 5% 아주 낮은 수치입니다 5% 정도가 되면 그래프를 그려보더라도 발견하기가 참 힘들 정도로 그렇게 미미한 그걸 마일드한 조작이다 부드러운 조작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걸 경상북도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조작값이 낮고 경상북도의 조작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또 대구에서 좀 더 할 수 있는데 대구에서도 조작값이 비교적 한 10% 되도록 낮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패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조작했는지 여러분들 공병호 tv를 자주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종로구 사례입니다 이게 종로구의 차이값 그러니까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이 값이 대부분 0에서 3%로 작아야 됩니다 윤석열은 여러분들 거소 관외 제외 사직동 3통 모든 데서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3%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사전투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겁니다 빼앗은 것만큼 그대로 여러분들 옮겨주는 겁니다 이재명에게 그래서 이재명도 무진장 큰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이 11, 17%, 21%, 23% 거의 미친 수치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과 심상정에게서 빼앗은 표를 이재명에게 넘겨주는 그런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행위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전국의 모든 다 관내 사전투표를 다 조작을 했는데 그중에 10군데 강원도 동해시하고 경주시 포항시 남구를 비롯한 경상북도 9군데 조작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0.73% 대선 승리 그게 아니고 얼추 10% 이상 정도 차이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런 분석한 책이 여기에 보시는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이 이군이 잘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목차를 보게 되면 잘 나오네요 전국에서 선거관리변회는 24만 7077표 차이로 윤석열이 승리했다 이렇게 하지만 전국의 264표 차이로 윤석열이 승리한 거지 않습니까 그 264표 가운데 240만 표의 사전투표 조작을 가지고 여러분들 노력했지만 24만 표 차이로 졌지 않습니까 수울만 하더라도 윤석열과 이재명의 격차가 102만 표가 나오는 거죠 이건 뭐 그냥 뻥이 아니고 다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다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서 정말 그 사실 팩타 그 사실 가운데서도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 숫자지 않습니까 이 숫자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전국에 264만 표 차이가 난 선거를 24만 7077표 차이로 만든 거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 선거 데이터 누가 만집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만지잖아요 북한인민공화국 여러분들 선관위가 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해 건너서 중국 공상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만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실이란 것이 다 밝혀져도 이건 뭐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좌익과 우익의 문제가 아니고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고 국힘당과 더불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이재명과 윤석열의 문제도 아닌 겁니다 그냥 일어난 사실인 겁니다 숫자는 누구 봐주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윤석열을 봐주거나 숫자가 선거 데이터가 이재명을 봐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64만 표 차이가 난 선거를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24만 7,077 표 차이로 줄인 거 아닙니까 24만 7,077 표 차로 줄이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 수정감을 240만 표 여러분들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숫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런 방송하더라도 선거 사무 담당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숫자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무슨 숫자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제공한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숫자를 만드는 선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참 살아가면서 사람이 반듯하다는 것은 일어난 사실을 일어난 사실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뭐 나라 전체 그냥 뭡니까 거짓과 그냥 위선과 조작이 일상화가 된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학교 이름 초등학교 이름 백여 명이 하는 선거에다가 선거관리위원회 이름들 전자투표를 하니까 그게 정신나간 나라죠 그게 온전한 나라입니까 그걸 또 여교사가 조작을 해 가지고 어제 보도가 나갔지 않습니까 참 문명이라는 것이 지탱이 되는 것이 사실을 서로가 공유하는 건데 그 사실을 이제 뭐 잡아 떼고 끝까지 버티고 법원에 가서 또 이러면 거짓만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글도 잘 쓰시게 보이고 또 동아대학교 교수님도 하신 분인데 제가 정정해 준 것은 0.73% 대선이 아니고 무려 264만 표가 난 선거를 24만 7077표로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축소 왜곡해서 발표한 거죠 그걸 위해 가지고 득표수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킨 득표수가 모두 240만 표였다 이거죠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다 실려 있는 겁니다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여러분들 그런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도독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지난 1월 달에 나오고 뒤를 이어서 대통령선거를 다룬 2권 3권 그 다음 2020년도 4.15 총선을 다룬 4권이 선을 보이고 대략 5월 30일 날 지방선거가 나옵니다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우리가 참정권을 지키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노예하에 사는 나라가 아닌 투표는 우리가 하고 결과는 표를 세는 자가 여러분들 결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큰 회사 대기업들은 이제 법률팀도 있고 법률부서가 있고 또 회사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많기 때문에 대형 높음도 동원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에게 불리한 그런 의혹이나 의심을 제기한다고 해가지고 대학 교수를 그냥 민형사 소송을 걸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제가 이 게임업계를 잘 알지 못하지만 누구든지 여러분들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의 바탕을 두고 합리적인 그런 농구에 따라가지고 의심이나 의욕을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의심이나 의욕을 제기했다고 해가지고 대학 교수를 상대로 해서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 행사상 책임을 묻겠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닌 거죠 오늘 이 방송 주제를 다루게 된 것은 하니 당신들이 부자가 된 거 알겠는데 당신들이 부자가 돼서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게임업계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본 거지 그걸 가지고 뭐죠 게임업계의 게임학회의 회장으로 있는 그런 중앙대학교 위정현 교수 같은 사람을 행사상 책임을 묻겠다 인상상 책임을 묻겠다 그렇다면 그거는 딸이 이야기하면 그냥 입 닥치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냐 입에 재갈을 물리고 살자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다 이야기죠 그래도 세상에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전부는 그렇지 않겠지만 대학에 계신 분들이 학자로서 사회 공익쟁이 측면에서 위배되는 사건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그 사람들 여러분들 입을 닥치라고 뭡니까 소송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걸 보니까 꼭 뭐죠 대선 바로 임박해서 2022년 2월 28일 날 선거관리비안회가 사전투표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의를 독려하는 그런 방송을 했다 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고소하고 그 다음 날 민경욱 전 의원하고 한규환 전 대표를 고소하는 걸 보고 야 이건 말이 안 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사회가 자꾸 성력을 만들어가지고 사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냐 여기에 대해서 나는 상당히 언찬한 겁니다 너희가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거지 돈이 있다고 해서 재갈을 물려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돈을 벌게 되면 정신이 혼몽해가지고 세상 만사를 대형 높음을 써가 상대방을 옥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위정현 교수가 게임학계 회장으로서 무슨 개인의 사적인 이익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게임업계의 p2e 여러분들 게임업체들의 로비 의혹을 제기한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게임학계 회장이니까 나름의 이런 사명감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또다시 대한민국에서 바다 이야기처럼 그런 일이 발생해가지고 서민들이 뭡니까 그렇게 갈치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업자들이라는 것은 전부가 그렇지 않겠지만 본인이 필요하면 성도 쓸 수 있고 돈도 쓰고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게 사업할 때 그런 걸 우리가 흔히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게임업계 사정을 충분히 알 거고 그 다음 p2e 여러분들 게임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사형화되게 되면 위험하다는 걸 알 것이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이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위정현 교수가 문제점을 지적한다 해가지고 너 입 닥쳐 너 민사소송 걸어 네 행사소송 걸어 두 개 다 지금 걸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왼쪽은 김남국 코인을 보면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이해한다 기구를 한 사람은 현재 중앙대학교 교수이고 한국게임학회 여러분들 회장으로 지냈으면서 당시에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 게임특보단장이었다는 거죠 p2e를 그렇게 반대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반대로 허용을 발표했다 국회와 p2e 업계가 이 공동체였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근래 전체 논조를 보게 되면 합리적인 의심이나 의욕 제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그냥 대학교수 여러분 입을 여러분들 다물게 하기 위해 가지고 위 메이드 로비 의혹 제기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행사고서 그다음 여러분 행사고서도 심의 안 찼는지 민사성 책임을 그때 민사소송도 아마 쟁의했을 겁니다 위 메이드는 최근 돈 버는 게임 p2e 관련 로비 의혹을 제기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서울경찰청에 허의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혐의로 행사고서했다고 밝혔다 모든 것은 의심과 의혹을 제기한 데 출발했지 않습니까 돈 봉투를 돌렸으면 처음에 이름들 어느 정치인이 내가 돈 봉투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모든 것은 의심과 의욕을 제기하는 물론 악의를 가지고 특정 회사를 매도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있지만 김남국이 가졌던 위 메이드에서 만든 위 믹스라는 것이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이 업계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위정현 교수가 이건 아니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런 의욕을 제기할 수 있는 건데 그 의욕을 제기했다가 뭡니까 사람을 행사상 고소 민사상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당당하게 이 위정현 교수가 이번에 바로 어제 개발됐던 위 믹스발 코인 게이트 원인과 대안을 모색한다 한국 게임합회 긴급 여러분들 토론회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치권에 대한 위 메이드 등 p2e 돈 벌은 게임업계의 로비 의혹을 제기한 위정현 게임학회장 중앙대 경영학학 교수는 5월 19일 토론회를 열고 위 메이드와 p2e 업계에 대해서 비판했다 위 정현 교수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기업 이미지를 실주시켰다 의심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대자본이 민행사 소송으로 학자들의 입을 틀어 막을 일은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저도 이런 경우 처음 봤거든요 그냥 조용히 물 밑에서 뭐 이렇게 좀 협조를 부탁한다든지 이런 식은 되지만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많이 부패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나도 이걸 보고 이건 아니다 이야기죠 위 정현 여러분들 게임학회 학회장의 조선일보 키고 내용을 저도 상시하게 읽었고 그 내용을 이미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왔다 해 가지고 그래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 거 아니까 아니 찔리지 않으면 말라고 그렇게 고소고발하냐 당당하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다 해결이 될 건데 그렇다 해 가지고 대자본이 교수의 입을 틀어 막기 위해서 민사상 행사상 여러분들 소송을 거는 것은 어디에서 배워먹은 버릇이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또 지적하지 않습니까 위 정현 교수는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사전 공지 없이 대량 매각이 이루어졌고 유통량 위반으로 상장 폐지됐다 운영 주체의 신뢰성이 계절에 있다 안정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테라와 루나와 다른 게 뭔가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무식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럽 미국 등은 p2e 게임을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그렇게 이런 격렬히 반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세계 최대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서도 p2e를 원천 차당하고 있다 게임이라는 용어와 돈을 번다는 것이 형용 모순이라고 본다 p2e에 대한 금지를 이어가야 된다 누가 이렇게 이런 학자가 아니면 업계의 강력한 로비를 맞서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전 국민을 여러분 사형성 게임으로 몰아왔던 바다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봤기 때문에 이런 한국 게임 학계장 정도는 사명감이 있을 거라고요 이 보시게 되면 정치권에 대한 p2e 업계의 코인 로비 의혹도 이어갔다 위정연 교수는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과 함께 그래서 뿐만 아니라 코인 발행사에 대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 원격으로 참여한 변창호 코인 사관학교 대표는 김남국 국회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정보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 인사들이 엮여 있는지 등의 추가 증거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세상이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학계 대학에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치사적 인물들이 있고 선과 악 불법과 여러분들 학법 그리고 불의와 부정의 정의를 구분하는 사람들이 그 세계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회 그래도 소금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좀 이렇게 큰 기업들 정도면 좀 불편하더라도 소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어떻게 뭡니까 돈 좀 있다고 해가지고 교수 입을 막기 위해서 뭡니까 의혹과 의심에 입법 로비를 제기한 의혹과 의심을 제기했다 그렇게 행사상 여러분들 고발이나 민사상 고발할 수 있냐 이야기죠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하나도 이해가 관련되지 않지만 정말 하는 짓거리들이 봅니까 마음이 안 든다는 겁니다 교수가 의혹과 의심을 제기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 게임이라는 것이 좀 전문적인 분야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세히 알 수가 없잖아 위정연 교수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돈 버는 게임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위믹스가 어떻게 상장 폐지가 됐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네 공시도 제대로 안 하고 유통 물량을 대량 늘려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거 아닙니까 돈이 있다고 너무 재지 맙시다 돈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뭡니까 학자들이 입을 막아 아직 한국 사회가 많이 맛이 갔지만 그래도 이거 보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친구들 봐라 그래 누가 돈이 있으면 돈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 하나 드리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둑놈들 시리즈가 1월부터 계속 발관되어 지금 4권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도둑놈들 시리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갖고 있는 실태 문제점 개선 방안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1권 총론 뿐만 아니고 2권 3권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고 4권 4.15 총선 뿐만 아니고 앞으로 5월 30일 날 선을 보이는 2022년도 지방선거까지 모두 구매해 주시고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여러 권 구입하셔서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여러분 선거를 빼앗기게 되면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기초가 참정권을 우리가 갖는 거지 않습니까 권력을 통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운동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이 업계 사람들 업자들은 어떻든 간에 자신들의 사업을 여러분들 좀 억제하거나 또 방해하는 그런 간섭하는 그런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여러분들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로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기업들은 대관 업무를 맡는 그런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닌데 합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이루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매출을 극대화하는 부분에 아주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공익적 측면에서 그것이 일반 국민들의 이익을 심하게 침해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래도 학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브레이크를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업계 로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정현 교수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위믹서와 관련된 부분에 아주 여러분들 파격적인 주장을 하죠 업계 로비력을 의미하면 실체를 볼 수 있는 것은 위정현 교수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위정현 교수가 2월 9일 날 올렸는데 왼쪽하고 오른쪽 기사를 보시게 되면 아래는 nc회사가 확률형 아이템 관련 비판기사 제목과 내용이 대폭 수정되는 중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광고주 입장에서 언론 기사들을 마음껏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내릴 수가 있고 헤드라인은 꿀단지에서 고수익으로 바꿨습니다 몸부림에서 안간힘으로 바꿨습니다 기사 상당 부분도 삭제되고 있습니다 와 nc 대단합니다 기사가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기업인 거죠 본인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언론사를 주문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광고를 지고 있습니까 이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기사는 꿀단지를 썼는데 다음에 고수익으로 쓰고 몸부림을 썼는데 안간힘으로 쓰고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nc에게 확률형 아이템에 관련한 비판기사를 이렇게 세상을 주무를 수 있는 겁니다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매출정대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것은 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방해해야 되는 것은 다 적이니까 이런 비판적인 소리하는 위정연 교수가 엄청 여러분들 미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위정연 교수의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64년생이네요 중앙대 경영경제대 경영학부 교수고 현재 한국게임학계 10대 회장이고 일본 동경대학에서 하기를 했네요 이번에 한참 초미에 관심이 된 것이 위메이드 우리는 게임을 안 하니까 잘 익숙하지 않지만 업계에서 위 믹서, 위 메이드, 돈 버는 게임인 P2의 입법 로비스를 제기 위정연 게임학회장 고소 제가 전번 방송에도 강조했다시피 그 업계 로비는 누구든지 여러분들 일어났을 것이라고 이렇게 의심하는데 그 의심을 제기했다 해가지고 국회의원은 빼고 그 다음에 교수만 여러분들 딱 지칭해가지고 행사상, 민사상 고소고발을 남발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명예훼손 혐의로 행사상 고발하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 제기도 검토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아마 민사소송 제기했을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돈을 갖고 있으면 돈을 갖고 있는 거지 학자의 이런 비판적 의견을 이렇게 하면 깔아뭉길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위메이드가 저를 행사고소했습니다 하는 수준이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썼겠죠 게임학회가 이 위메이드발 위믹스게이트 원인과 대안을 모색한다 위정연 학회장은 위메이드를 항해서 대한민국 역사성 학자들의 입을 기업이 행사 민사소송으로 털어막으려고 한 전례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다 저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삼성, LG 여러분들, SK들이 다 있지만 삼성 여러분들, LG, SK도 얼마나 비판을 많이 받으면 민행사 소송을 걸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비교적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젊은 날에 기업에 가까이 있었지만 학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업계 로비스를 제기했다고 해가지고 학자를 상대로 해서 민행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 나는 보는 것 같습니다 거의 간이 배만큼 나온 겁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학자의 책무란 것은 업자들이 돈을 버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자들이란 것은 비판과 여러분들 의심과 의욕을 제기한 특권을 갖고 있는 집단이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서 입법 로기 이야기를 하면 위메이드라는 기업명을 적시한 하태경 의원은 왜 고소하지 않았느냐 하태경은 페이스북에서 분명하게 여러분들 업체명을 제시를 한 모양입니다 장현국 대표는 위메이드 대표는 소셜 카지노를 위메이드 사업의 큰 축이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세계 소셜 카지노 게임을 위믹스에 온보딩 연동했다 위메이드는 게임사가 아닌 코인 카지노 회사가 아니냐고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러면 학회에서 비판이 나온 겁니다 투자자들에게 사전 공지 없이 대량 매각이 이루어졌고 유통량 공시위반으로 상장 폐지됐다 업계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닙니까 안정성 신뢰수는 이래서 테라 루나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아무리 봐도 회사가 큰 회사가 게임 학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건다 상식 이하의 짓입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간이 배만큼 나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면서 건전한 생각을 가진 사람 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10시간 전에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위믹스발 코인게이트 원인과 대안을 모셔간다는 토론회에서 미국과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토콘을 판매할 목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위믹스 3.0백서를 공개하면서 미국에서 코인은 SEC 전권거래위원회가 정확히 관리감동을 하기에 위메이드가 스스로 미국에 들어가 팔다가 문제가 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판매할 의도가 없다는 표현을 백수했었다 이것은 스스로가 김치코인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뭐 이런 것이 빼앗을 것겠죠 뭐 그러면 이야기를 할 수 없으니까 위메이드의 소송을 제기한 위믹스 투자자 20명을 대변하는 예자선 법무부인 광야 변호사도 테라가 결제를 표방했고 위믹스가 게임에 표방했지만 결국 코인에 대한 투자이기에 미국 투자 계약 정권으로 규제를 받는다면서 이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권도영 테라폼 레스 대표처럼 SEC가 수익을 몰수하는 등 엄격하게 단속한다는 것을 사업자인 위메이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투자자들에게 사전 공지 없이 대량 매각이 이루졌고 유통장 공시위원으로 상장 폐지됐다 안정성 신뢰승면에서 테라 루나와 다를 바 없다 그럼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 상당히 손해를 많이 받겠죠 이런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 코인이 갖고 있는 위험을 경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야말로 입법을 통해서 합법화 받기 위해서 입법 로비가 있었다 누구든지 입법 로비가 있었다고 여러분 나는 김남국이 여러분들 위믹스가 130만 개 이렇게 대량으로 여러분들 이체된 걸 보고 이거는 그냥 개인한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업계 차원에서 입법 로비가 있었을 가능해서 여러분들 업계 차원에서 입법 로비라고 하지만 P2E 업계에도 업체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업체에서도 그 업체 삼성전자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개 업계 로비를 할 때도 업계 이름으로 하지만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우뚝 선 회사가 대부분 로비에 추축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뒤에 따라가는 수준인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뼈아픈 부분이 많겠네요 오늘 긴급 토론에서 예자슨 변호사가 공개한 위믹스 백스입니다 위믹스 백스에는 미국에서는 투자 계약 정권으로 판매 시 위법 위험이 커서 미국에서 중국과 더불어 위믹스를 판매할 의도가 없음 이렇게 스스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코인 주력 시장인 미국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알고도 미국 포함 글로벌 진출을 홍보했다면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니까 불편하죠 아픈 부분을 여러분들 이렇게 찌르면 좀 은참 꼬렸지만 그렇다 해가지고 뭡니까 게임 학회장을 고소를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행사 여름 소송도 모자란다 생각해가지고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 정말 인간들 너무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오랫동안 삼성을 지켜봐 왔고 SK도 지켜봐 왔고 LG도 지켜봐 왔고 현대도 지켜봐 왔지만 그 기업들이 학자가 여러분들 의심과 의욕을 제기한다 해가지고 고소고발하는 건 못 받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대개 큰 회사들이 문제가 있으면 영상을 내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통보는 할 수 있죠 그러면 뭐 영상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법적으로 다툼을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뭐죠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민사소송도 아마 제기를 했을 것 같은데 정말 참 대표가 서울대 경영대를 나왔던데 위메이드 대표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다 돈 좀 있다고 하더라도 좀 착실하게 삽시다 위믹스 여러분들 불법행위가 있었으면 당연히 뭐죠 그것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가지고 억울한 사람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맨날 뭐죠 그렇게 주가 폭락하고 주가 조작하고 다 돈을 버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좀 공정한 사회가 돼야겠죠 여러분 지난 1월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한 도덕놈제 시리즈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5월 30일에는 2022년도 지방선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제 다섯 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감선거가 나올 것이고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우리가 선거는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선거가 공정한 선거가 참 웃음이 나오네요 어떻게 하다 나라가 참 선거를 가지고 이렇게 제가 한 3년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반장선거부터 선건데 어제 내보냈다시피 초등학교에도 온라인 선거를 하더군요 선관위가 주축이 돼가지고 100명 남짓한데 정말 큰 어떤 어떤 계획에 따라서 나라를 끌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온라인 여러분들 선거에 익숙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30대 40대 50대가 되면 남미처럼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아마 선거를 바꾸려고 하겠죠 저희가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특정 정치 세력의 영구히 집권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겠죠 그게 너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대한민국의 공정선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공직선거를 해부한 도덕놈들 시리즈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위믹서 130여만 개를 확보하는 그런 글의 내역을 보게 되면 상식적인 사람들 온전한 사람들 같으면 제가 이제 아마 입법 로비 차원에서 뭔가가 진행됐다 이렇게 아마 의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게임업계 사정을 일반인보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 중앙대학교 여러분들 교수가 이제 입법 로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해서 지금 이제 형사상 민사상 소송을 위메이더라는 회사가 이제 위정현 교수를 상대로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누구든지 의심을 할 수 있는 건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100명 가운데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대다수 사람들이 입법 로비를 의심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 대학 교수를 상대로 해가지고 입 다물라고 여러분들 그 사람만 입 다물면 끝나겠습니까 기자들이 뭐 그걸 가만두겠습니까 계속 취재를 할 건데 입법 로비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 했으면 나중에 뭐 검찰 수사 과정이 다 밝혀질 거니까 오늘 중앙대학교 위정현 교수방을 가봤더만은 지금 상황을 잘 묘사해놨네요 아마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게임 분야에도 학자들이 좀 수수수성이 보존되어 있는 그런 게임학회가 한국게임학회고 그다음 업계에 아마 이익을 상당히 좀 친화적으로 보는 그런 또 일종의 한국게임산업협회라는 게 있는 모양이죠 한국게임산업협회라는 것이 붙어 있는 걸로 봐가지고 게임업체들의 이익단체일 겁니다 전국경제연합회나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돈 버는 게임 p2e 이런 게임업체 이게 이제 위정현 교수는 돈 버는 그런 바다 이야기를 한 번 홍력을 치렀으면 됐지 또 p2e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홍력을 치를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p2e 돈 버는 게임업체의 입법 로비 진실공방대전 이제 위정현 교수 뒤에는 한국게임학회가 있는 거고 이쪽은 이제 해폐가 있는 거고 그렇게 지금 이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 위메이더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붙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면 64년 위정현 교수가 지금 중앙대학에 재직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입법 로비서를 제기했다고 해가지고 참 행사고사를 하고 가만 좀 더 입 다물고 있지 않으면 민사상의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언포를 놓으면 정말 참 대표라는 사람이 서울대 경영대를 나왔는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아무리 지금 대한민국이 많이 썩었다고 하더라도 학자를 옥죄는 이런 종류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가보니까 민주당의 한 보좌진이 익명을 전제로 구체적인 얘기를 들려줬다 2021년 11월 무렵에 한 게임업체로부터 코인지갑을 개설하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다 코인지갑은 은행으로 치면 계좌다 그는 이렇게 귀띔했다 게임업체 관계자가 지갑을 만들면 코인을 넣어준다고 했다 코인 만드는 건 돈이 안 뜨니까 그래서 이러면 김남국 의원이 100만 개 이상을 위믹스라는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라는 코인을 받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김남국이 뿐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남국 외에 어차피 코인을 만들면 만들 수 있으니까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거를 많이 뿌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을 했을 겁니다 그거를 이제 위정현 교수가 업계 사정을 잘 아니까 그거를 발설한 겁니다 그것도 뭐 특정 업체를 지칭한 것이 아니고 업계 로비가 있으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까 개수도 적고 소액인이 편하게 재미로 받으라고 했다 이제 코가 끼이는 거죠 코인에 크게 관심이 없어 귀찮기도 하고 지갑을 만들지 않았다 그런데 주변에서 지갑을 만들었다는 구체적인 소문이 돌았다 그래서 보좌진 전수조사가 필요하고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위정현 교수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시간 문제입니다 이게 밝혀지는 건 한두 사람이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코인 상장 후에 일을 팔아 돈을 벌었다는 얘기도 나왔고 당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런 일이 터졌다 지갑을 만들지 않기를 참 잘했다 아마 지금 중 많은 이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이다 이 보도 내용을 위정현 교수가 자기 페이스북에 여러분들 인용한 겁니다 1호 시문이 보도를 했네 코인 지갑 개설 제안받았다 김남국 후폭풍 입법 로비 의혹 추적 이게 안 밝혀지겠냐 이야기죠 밝혀지지 세상에는 덧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덧볼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남국 사건은 덧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덧볼 수 없고 과거의 조국 사태 마찬가지로 이미 언론이 경쟁적으로 취재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덧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은 누구라도 이걸 덧볼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언론들이 경쟁적으로 취재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벌써 1호 시문에 특종을 했기 때문에 보좌진을 여러분들 탐문해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걸 낼 거란 말이죠 여기 1호 시문이 원조입니다 코인 지갑 개설 제안받았다 김남국 후폭풍 입법 로비 의혹 추적 하태경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P2E 코인 입법 로비가 있었냐고요 예 있었습니다 본인도 받았다는 거죠 코인을 받은 건 아니지만 입법 로비가 있었다는 것이 본인이 안다는 거 아닙니까 하태경이 대통령 선거 당시 P2E 정책에 윤석열 후보 최종 공략으로 들어갈 뻔했지만 선거대책위원회 게임특별미원장이었던 제가 뜯어말려서 겨우 제외했던 적이 있습니다 업자들의 이름 로비라는 것은 무자비하지 않습니까 코인 몇 개 주고 코를 깨서 뭡니까 자기의 입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이게 실체가 벌써 드러나는데 게임 학회장을 여러분 고소고발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참 치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이게 이제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이죠 이번에 위메이드 회사를 방문해 가지고 대표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들은 거 아닙니까 아니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도 이렇게 자사후에 로비 가능성을 인정했네요 비공개의 맨담에서 나온다 합니다 뉴스 멘타 만나 설 것으로 본다고 인정했습니다 나는 만나지 않았는데 우리 회사 직원들이 만난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대표이사가 모르는 뭡니까 직원이 국회를 어떻게 방문합니까 말 같은 이야기를 해야죠 p2e 입법 로비 위해서 위메이드 회사 측에서 국회의원을 만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그런데 왜 여러분들 위정현 교수를 고소하는 겁니까 허위 사실도 아닌데 맹예훼손도 아닌데 입법 로비 제기하는 게 무슨 맹예훼손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린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행사상 여러분들 교수 발언에 대해서 소송을 걸 수가 없는 거죠 p2e 입법 로비를 위해서 회사 측에서 국회의원을 만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께서 말씀하시다 누구 앞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앞에서 아니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도 이렇게 자사의 로비 가능성을 인정했네요 비공개의 맨담에서 나온 듯 뉴스 멘트 만났을 것으로 본다고 인정했습니다 돈을 좀 제대로 버려야지 이렇게 욕을 먹는 거죠 김남국도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5월 20일 날 5시에 김남국 코인 위메이드사 국회 14회 방문 이걸 딱 보는 사람 여러분 뭐가 기억납니까 이재명의 이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을 여러분들 몇 번 방문했습니까 화천대유의 대주지인 김만배가 9번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대법원의 위발소가 좋아서 위메이드치고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국회 식당의 밥맛이 좋아서 그렇게 할까요 김남국과 야당 의원들이 그 기간에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한 겁니다 누가 여러분 공동발의해 여러분들 공동발의자가 됐습니까 위메이드 관계자들이 두세 달에 한 번 꼴로 정치권 인사들과 접촉했던 셈이다 최근 3년간 서울 여의도 국회를 총 14차례 방문했다 그럼 뭐 여기만 방문했겠습니까 강남에서 안 만났겠습니까 모르죠 강남에서 만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안 봤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 김남국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상자산과세유해법안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등을 공동발의해 입법 로비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다 밝혀지는 겁니다 관련자들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김남국과 관련된 그 사안은 위메이드 회사가 위정연 게임학교 회장을 여러분들 행사상 고소한다 해가지고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혹만 더 정포를 시키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21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이후에 올해 5월까지 소속을 위메이드라고 적은 사람이 국회를 방문한 회사는 14차례입니다 이 중 한 차례는 국회의사당 본청에 있는 정무위원회를 방문했고 정무위원회는 가상자산정책에 속한 상임위원회입니다 나머지 13번은 위원회관에 있는 국회의원실을 출입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 위정연 교수를 고발하는 겁니까 고소하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한 해명은 2020년 관계자는 5월부터 작년 3분기까지 의원실에 출입한 바가 없고 지난 연말 이후 해수를 특정할 수 없으나 공청회 참석 및 의원실 문의로 국회에 방문한 바가 있다 나중에 다 밝혀지겠다 뭐 이렇게 못 속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냐 바로 전 작품이 도둑놈들 4권 2020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냐 많은 분들이 4.15 총선에 특별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순서를 바꿔서 낸 책인데 여러분께서 참 이 책을 보시고 우리가 처한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참정권을 지키는 그런 활동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김남국 국회의원 코인 투자권이 이제 업계 로비 p2e 돈 버는 게임 업체들의 그런 입법 로비까지 이렇게 확산되면서 상당히 이제 일이 많이 꼬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이제 위믹스 코인 발행사인 위메이드는 한국게임학계 회장인 위정현 교수를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고소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든지 업계 로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이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머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김남국이 130만 개 이상 정도의 위믹스 코인을 갑자기 이체받는 걸 보면서 조금만 여러분들 머리가 있는 사람 같으면 저게 업계 로비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김남국은 거의 과거의 그런 자료를 보게 되면은 하루에 두세 차례 정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스북의 글이 5일 전에 여러분들 본인이 이제 탈당한다는 것을 알리는 그 내용을 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전혀 글이 안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문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김남국에 관해서 42분 전인데 그토록 당당했던 김남국 잇따른 의혹 제기에 왜 입을 닫고 있나 5월 20일자 매일경제 사슬내용입니다 1,300여 명 정도가 투표해가지고 무려 99%가 그동안 한 일을 자신이 잘 알기 때문이다 1%가 1%랑 아니면 0. 몇 퍼센트겠죠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잘 모르겠다 답하신 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거의 100% 여러분 사람이 뭐라고 답하셨는가 하니까 그동안 한 일을 자신이 잘 알기 때문이다 자신이 뭘 했는지를 자신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김남국 자신만큼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초조하게 검찰 소환이 있을 때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리고 한 가지 기대를 끌 겁니다 미공개 정보를 만일 제공받았다면 업계 관계자들의 공동의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함구할 것이다 그런 요행과 행운이 함께하면 이번 사태를 살짝 벗겨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입법 로비 차원까지 확산이 되면 그러면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김남국이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적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100%가 그동안 한 일을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본인이 판단한 것 같다 그렇게 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은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위믹스의 발행사인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위정연 한국게임 학회 회장이 업계의 입법 로비 가능성을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에 고소를 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실시해봤습니다 김남국 사태의 본질 업계 입법 로비 위정연 게임학회장 주장 5월 19일 조선일보입니다 업계에 입법 로비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P2E 업계 돈 버는 게임 업계에 입법 로비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149명이 여러분들 해가지고 이것도 여러분 100%입니다 1,000 몇백 명이 한 것을 제가 이번에 안 실었네요 그런데 한 1,500명이 한 걸 오늘 마지막에 준비하면서 뺐는데 빠졌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100% 사람들이 P2E 돈 버는 여러분들 게임 업계에 로비가 있었다고 본다 로비 같은 건 없었다고 본다 1%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김남국이 이런 130만 개 이상 정도 위믹스코인을 그렇게 이체받았다 혼자 안 받았겠네 다른 연료자들도 많겠네 그러면 국회의원 전수조사하고 보좌관 전수조사에 들어가야겠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검찰에 촉구한 그런 학자를 그냥 고소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조선일보의 여러분들 기사를 한번 쭉 검색을 해보니까 이 역순입니다 5월 20일 김남국 코인 위메이드사 국회 14회 방문 뭐 하려고 여러분 방문했죠 장현국 여러분 대표 모아입니다 일체 본인은 관계가 없다는 거죠 회사 측 관계자들이 방문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본인은 모른다는 겁니다 대표이사가 모르면 누가 알겠습니까 다음 5월 20일 김남국이 낸 법안 위메이드가 사활을 건 P2E 돈 버는 게임 코인의 호재 사활을 건다는 이야기는 업계가 사활을 끌고 입법 로비를 통해서 관철시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5월 20일 김남국이 낸 법안 위메이드가 사활을 건 P2E 코인의 호재 한국게임학교 19일입니다 P2E 입법 지연이 코인 게이트를 불렀다 위정연 게임학회장 5월 19일 김남국 사태의 본질은 P2E 게임업계 입법 로비다 분명히 지적하지 않습니까 행사 소송을 당하고 난 다음 위정연 교수가 그런 게임학회가 여러분들 연 그런 발표회장에서 김남국 사태의 본질은 P2E 게임업계 입법 로비다 모든 사람이 의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다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냥 전문가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모욕적 은사로 게임산업협회 말라 P2E라는 것은 게임산업 내에서 또 한 분야는 모아야죠 이거는 이익단체니까 이런 주장을 해야겠죠 위메이드 위정연 게임학회장 고소 부도덕 이미지 더 씌웠다 그럼 학자가 의심스러우면 의심스럽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위메이드 로비어역 제기한 위정연 한국게임학회장 행사 고소 여기 발단이 된 것이 입법 로비 가능성을 제기한 첫 번째 시도가 조선일보에 실렸던 이게 굉장히 파급효과 컸던 모양입니다 김남국 코인을 보면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이해했다 다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가겠습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입법 로비했을 가능성을 다른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게 처음부터 봤습니다 김남국 단독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뭐 업자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익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래도 이제 좀 제어하고 순화하고 사회적 공익 측면에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학자니까 그렇다고 학자 이야기 한 걸 가지고 그냥 행사 고소를 하고 그냥 가만 안 두겠다 링사 고소를 하고 참 돈 많이 벌어 뭐해 간들이 다 커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출간됐던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대선 무슨 짓을 했나 도둑놈들 2권 3권 그 다음 2020년 4.15 총선 도둑놈들 4권 이렇게 출간이 됐는데 여러분께서 참 선거 공정성을 지키는 노력에 힘을 좀 더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많이 구입해서 읽어주시고 또 주변에 선물해서 우리가 선거를 지킵시다 우리가 다시 이시조선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투표는 국민들이 하고 선거 결과는 뭡니까 딴 친구들이 결정하는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애들 데리고 정신 차려 가지고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바로 잡읍시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